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오늘 또 이 강단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강단에 제가 세 번째 서는 것 같습니다 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일본에서 제가 성교 사역을 할 때 마쥬도 지역이라고 하는 교회가 저한테는 제1성전이었어요 제1성전의 사이즈가 꼭 요만했습니다 그리고 꼭 요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올 때마다 많은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벌써 목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역이 시작한 지가 올해에로 31년째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연배가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니까 다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시고 다 선배님들 같으시고 제가 25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첫 개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 사역지로 옮겨서 오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분의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갖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공감이 되죠 제가 지금 제일 목회를 하면서 위기를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사역이 저를 끌고 갈 정도로 그렇게 좀 바쁘게 뭐 교회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사역에 굉장히 일을 좀 많이 벌여가지고 사역이 저를 끌고 다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위기였고 가장 하나님 앞에 버르장 마리가 없었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목회의 시기가 언제였던가 했더니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했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진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럼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장 겁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던 시기는 또 언제였는가 생각해 봤더니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철없이 소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눈에 뵈는 게 없죠 그게 오직 그때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면은 어제 그때 하나님이 지하 한 40평 정도 되는 카타콤 완전 카타콤이죠 그런 호를 얻어서 개척을 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제가 잡을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때 아마 20대는 가장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부분으로 너무 감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분의 은혜를 좀 갖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맨 남는 게 공부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없으니까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거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6시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가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1년 365일 기도회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저 자신이 너무 모르니까 저 자신도 공부도 할 겸 그래서 제자 훈련을 좀 많이 시키고 스스로 내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켰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기에는 엎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도 알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각가지 은사를 다 체험을 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치료하고 정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했던 그 사역이 그대로 제 사역 현장에서 나타났죠 그때 정말 그 바람을 타고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말 그대로 망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대학을 다니는 가운데 교회는 성장이 되고 대형 버스가 굴러다녀야 되고 제일 밑으로 같은 동기 신학생들이 부교육자로 8명이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일 사이에 그냥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저한테 목회는 이런 거야 라고 지도해 주는 말 그대로 멘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은 말 그대로 목회 현장보다는 가르치는 강단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분들의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험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 학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전부 뭐냐면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막 나타나니까 저는 지식은 짧죠 뭐 역사는 막 일어나죠 주체할 수 없이 감당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잡을 수 있었던 건 학교 도서관에 가서 나한테 나타나는 은사를 하여간 논문 논문집을 다 뒤져가지고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게 저한테는 스승이었어요 하여간 내 현장에서 나타나는 각가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논문 논문집을 다 뒤져가지고 아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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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을 하면서 제 목회사에게 접목을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나이에 짤막한 시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쓴 잔을 마신 게 뭐냐면 여덟 명이 되는 그 부교육자들이 같은 동급의 전도사님들이죠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지를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눈에 드는 젊은 처녀들을 보면 마누라 삼기 바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내려앉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진짜 말 그대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겠죠 지금의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목회 짬밥을 좀 먹었다고 그런 실수는 제가 안 하죠 그런데 목회가 이제 40대 50대 접어들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일본 성교사로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뭐 성전 건축도 나름대로 돼 있고 또 제가 개척해서 다 세운 교회니까 뭐 말 그대로 그 교회에서 제가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를 입고 한다면 평생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겠죠 뭐 육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하고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이 들면서 강단에 서는 것도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내 직무실에 앉아 있어도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사택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니까 무슨 남의 집에 와서 신세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요새 내 마음이 이렇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저히 불편하고 너무 불편해서 내가 강단에 설 수도 없고 사택에 와서 잠을 자도 잠자는 것 같지가 않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1991년도에 제가 일본 선교사로 총회 파송을 받고 일본 선교사를 1차로 갔었어요 만 2년 만에 지금 현재 현재 지금 제 옆에서 있는 제 아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협심 합병증이 너무 심하고 도저히 이제 병원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마지막 사형 선고를 손에 잡고 의사가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마지막 여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일본 선교를 제가 1차 줬고 제 평등 아내를 데리고 한국으로 오게 됐죠 한국에서 밤마다 유언장을 나한테 주는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산소마스크를 떼었다 꼈다 눈이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하얀 동자만 남고 숨을 몰아쉬고 있는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빨리 죽던지 아니면 살려주시던지 뭐 이렇게 선배님들 놔두고 제가 이런 얘기하기를 뭐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무덤 앞에까지 가서 살린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밤마다 숨을 몰아쉬는 아내의 유언장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미련이 있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직 젊잖아요 하나님 뭐 일본 성교도 하다 말다가 그냥 오고 아내는 병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왕 하나님께서 살릴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살려주셔서 평생 간증거리 만들어주고 정말로 병들어 힘든 그 수많은 환자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치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내도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6개월 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완전히 100%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다시 한국에서 목회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치유가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치유목회를 하고 있고 내가 첫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치유목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과정이 저도 사형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 앞에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는 지금 데려가도 손해 볼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더며 인생을 하나님께 이 수많은 시간동안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데려가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받으신 다음에 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에 축복을 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통해서 그 치유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복음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거친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고백하지 말아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라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천국 가려면 가고 지옥을 가려면 지옥을 선택을 바로 해라 하나님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런 식이에요 이유는 제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이 종갓집의 장손으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거거든요 그것도 죽을 병에서 살아난 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갖다가 소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그냥 바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제 얘기를 배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는 그 첫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오직 예수입니다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러고 그 다음에 네 자녀들 전부가 다 관을 짜놨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큰애가 태어나면서 관을 짰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수술해도 죽고 안해도 죽는데 병원에서는 그래도 수술 하자 저희 집사람이 간호사입니다 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기도원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래도 우리가 목해자인데 그래도 내 자녀를 선물로 주신 그 주인한테는 그래도 한 번 물어보고 데려갈 건지 안 데려갈 건지 그래도 부모로서 한 번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 아니 지금 결정해도 되느냐 안 되냐 하는 판인데 뭘 또 시간을 드리냐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아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는 사이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기도원 가는 사이에 연락이 왔으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 죽은 거죠 뭐 그런데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야 빨리 와보라고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어쨌든 빨리 와보라고 무슨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 큰 딸이 지금 미국에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김목사님 보면 잘 알지만 우리 요셉이라고 어릴 때 이미 가늘 작던 아이가 지금은 장성에서 좋은 남편 만나 또 목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둘째 딸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충수암이 걸려서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려서 병원에서 119 타고 병원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맹장인 줄 알고 열었더니 맹장이 아니라 의사들도 놀래가지고 뭐 대기하고 있는 부모를 호출을 해서 갔더니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맹장이 아니다 맹장인 줄 알고 우리도 열어봤는데 맹장은 멀쩡한데 에이 이거 좀 수상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조치를 취한 게 이것저것 갈 필요 없이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위 전체를 다 뜯어내라 다 오려내라 다 오려냈어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둘째가 지금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셋째는 지금 우리 아들은 지금도 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해요 한국에서 삼성병원에서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초를 다투는 그 시점에서 뉴질랜드에서 약을 약이 그 뉴질랜드만 꼭 있다고 해갖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약이 오는 시간 못 다 아주 초를 다투면서 그에게 약을 투입을 했는데 약을 투입하는 가운데 열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중단하고 그 약은 다 백지가 돼 버리고 결국 엄청나게 비싼 그 약인데 그 약은 또 다시 주문을 해서 또 투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기에는 아이에게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 아이가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도 울고 있고 저도 옆에서 그 산수 마스크 끼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할 말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 마스크 툭 띄더니 하는 말 아빠 그만 울어 이제 엄마 그만 울어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대 아멘 남의 자식이라고 아멘 좀 안 하시고 안 돼요 그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네가 목상에는 아빠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그 아들이 그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주사를 놓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병을 놔두고 마지막 병을 놔두고 그때 20병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19개까지 들어간 동안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별 차이 없이 이랬다가 한 병을 놔두고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개 들어가는 게 다 백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병이 그게 100만 원이 넘는 약이구덩이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할 수 있는 병원비가 없냐고 아주 허리 시청해서 진짜 근데 그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약이 이제 의사가 아느냐 더 이 하나를 집어넣느냐 맞느냐는 꼭 의사들은 피해가잖아요 부모가 선택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집어넣었어요 열이 차단이 되고 그 아이가 병을 다 받게 됐죠 그러면서 회복이 됐어요 일본 성교를 떠날 때 라면 박스로 두 박스로 그 아이의 약을 가지고 일본을 출발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일본 땅에 도착하면서 그 병원에서 가져온 두 박스의 라면 박스 안에 있는 약을 한 봉도 먹지 않냐고 그 아이가 심장에 구멍이 세 개가 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맥이 그 관이 있게 늘어나서 이게 열이 오르면 이게 터져가지고 죽는 병이에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놀랍게 일본 성교의 모든 것들을 다 두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안 걸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역사신운해가 심장 구멍을 다 메꿔주시고 늘어난 그 그 줄어들고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아이인데요 막내 아이는 장님의 기멍얼이에요 참 어떤 때는 말이죠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 명도 아니고 어떻게 전 가족을 다 관을 짜놓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느냐는 얘기죠 얘 막내는 98%가 실명이 됐어요 오른쪽에 일본에 도착해서 학교를 보냈는데 이 아이가 언어 스트레스에 의하여 실명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해서 맨날 야단만 쳤지 야단치는 동안에 그 아이는 계속 실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잘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해요 아빠 그리 안 보여 어 그럴 때도 얘가 학교 가기 싫어서 이겨내야 된다 네가 여기서 안 이겨내면 안 된다 여기서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뭐 일본어 학교니까 말도 못하니까 맨 이지매 당하고 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막 뒤에서 막 밀고 찢어지고 막 이러고 오거든요 일본 일본 선교사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휴 진짜 일본 생각하면요 열리 뚜껑이 열리 다 닫았다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이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요나 같은 심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어떤 그 어떤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한다면 일본은 말 그대로 망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 볼 때는 망해야 되고 망해도 보통 망하는 게 아예 그냥 물속에 다 잠겨버려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그래요 근데 일본 땅에서 살면요 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일본은 굉장히 삭막하거든요 일본에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맨날 돌멩이 날아오죠 장사 막 그냥 야쿠자들 들어가고 못하게 만들죠 방해하는 거죠 뭐 그런 시점에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아이가 실명이 돼버렸어요 한국에서 비자 받는 동안에 그 아이는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뒤에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깽갈을 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부모 말을 무시한다 그래 갖고 또 얼마나 또 두들겨 패겠어요 아빠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엄마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막 두들겨 맞았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인데 얼마나 이게 부모들이 말이죠 무식해요 아이가 좀 이상하면 점검을 해봐서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뭐예요 부모가 말하는데 괘씸하게 말도 안 한다 해갖고 뭐예요 이 유교사상에 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혼내고 보는 거잖아요 그랬던 그 아이를 붙들고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막내가 여보 막내가 귀 청각이 98% 잃었대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나갈게 비자를 대기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나갈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 보고 한국에 나오라 그랬느냐 상황이 이러니까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 준거지 언제 그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느냐 아 그러는데 말이죠 그 마누라가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누라를 데리고 살겠죠 제가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온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낳는다면 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날병이 안 날 일이 있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요 3일 만에 일어났어요 전화연락이 왔어요 여보 병원에 갔더니 98%가 돌아왔대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필라제일 장르교회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우리 막내가 실명이 돼가지고 특산경을 끼고 미국에 왔었어요 필라제일 장르교회에서 그 아이가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저 아이가 지금 특산경을 끼고 하나는 실명이 돼서 장님인데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와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얼굴이 제일 하얘진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땀에 나는데 우리 집사람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 보금의 일꾼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선포했어요 그리고 제일 똥줄 탄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집회하러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사람은 집사람은 제발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러냐고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걸 왜 내가 책임이 줘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는 종이야 그래서 나팔부르니까 나팔부는 거지 나는 그걸 믿는 거죠 왜? 이미 내가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살려준 나의 체험 내 마누라가 죽었던 자가 살아난 그 체험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질정 속에서 살아난 그 부분에 대한 체험이 저한테 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러면 여섯 번이라고 하나님은 역사 안 하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선포하고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제일 똥틀탄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서 일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전 나팔부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거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기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저한테 물어요 아빠 지금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눈은 왜 그대로지? 아빠가 기도하면 다 난다 그랬잖아 제가 염려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 아이가 계속 기도하는데 안 낳는데 얘가 도중에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꼭 아브라함하고 이사가고 같이 모리아산상에 갔던 기억이 눈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했을 때 하나님은 슥 스쳐가면서 지혜를 줬어요 그 아이를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네 눈에 질병은 하나님 볼 때 6개월 갖고는 안 된대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데 야 아들아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프냐 금방 먹으면 머리가 금방 안 아파지니? 아니 그치?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지난 다음에 안 아파지잖아 그거는 조금 아팠을 때 가능해 근데 너는 죽음 눈이 죽어버렸어 근데 죽은 걸 살리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조금 뜸을 들이셔야 되거든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정성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어 지금 하나님이 너를 대수술을 지금 해놔어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 회복의 기간이 언제인지는 아빠는 몰라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 라고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아 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6개월이 얼마 되지 않아서 6개월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늘 안경을 쓰고 갔던 안경을 내던져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눈이 치료가 되지 않을 때도 애가 안경을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까먹고 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야단을 쳤거든요 이러면 안경 가져가 안경 가져가 애들이 뺏어서 쓰고 뭐도 쓰고 해서 아빠 안 가져갈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래도 안 가져갈래 근데 이 아이가 그날은 진짜 또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야 안경 가져가 너 빼먹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안 와 아빠 이제 안경 필요 없어 왜 실판에 쓰는 글씨가 다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이놈의 자식이 또 학교 가기 안경 쓰기 싫으니까 또 야단을 쳤어요 아 아빠는 진짜 보이는데 그래서 그날 바로 그냥 학교에다 연락을 해놓고 얘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일을 대고 병원을 바로 갔어요 얘가 눈이 보인다 그러더라 그 의사가 하는 말 아주 불쌍한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왜?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당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마음을 아는데 얘는 이미 이 눈은 실명이 돼서 회복 안 돼 지금 한쪽 눈도 특수안경으로 껴서 이것도 실명을 지금 방지하고 있는데 마음은 안다 이 아이가 안경 쓰기 싫어서 애들이 안경 쓰기 싫어갖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나도 알어 아이가 보인다 그러지 않냐 검사해줘라 그래서 이제 뭐 부모가 막 저기하니까 이제 했어요 해서 보니까 뭐예요 병원 난리가 난 거예요 간호사가 들어갔다 나갔다 뭐 의사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 의사 저 의사 와갖고 검사하고 다시 뭐 찍고 뭐 난리가 났어요 바깥에서 보니까 저 인간들이 왜 저러나 궁금하니까 간호사한테 들고 얘기해 왔죠 왜 그러냐 저 아이가 완전히 이쪽 눈도 다 그러면 죽었냐 라고 얘기할 때 그 간호사가 하는 말 잠깐만 기다려 보라 이 아이의 눈에 이상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다렸더니 의사가 들어오라는 거야 얼굴이 하얘서 의사가 불러요 아니 우리가 얼굴이 하얘져야 되는데 의사가 하얘져갖고 달달달 떨면서 앉아서 얘기를 해줘요 옛날에 찍은 사진은 요 사진이다 지금 찍은 사진은 요 사진이다 뭐가 다른 줄 아느냐 옛날에 사진은 완전히 보다시피 이건 죽었다 지금 이 사진은 오른쪽 왼쪽 눈이 동일하게 똑같이 1.0으로 시력이 나왔다 난리가 났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다 그래서 거기서 간증을 했어요 여사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무슨 약을 먹였느냐 얘 치료법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뭐 그건 진짜 영국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아이 눈이 이렇게 되느냐고 얘기할 때 약을 물어볼 때 두 가지 약을 먹였다 그랬어요 무슨 약이냐 그 약을 어디서 구했느냐 그래서 제가 아는 얘기가 이제 구약과 신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먹였더니 아이가 이렇게 났다 그러니까 걔들이 구약이 신약이니 뭔지 모르겠네 나 지금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약이 아니고 나는 성교사고 성교사로 얘기하는데 이제 이 약을 먹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8절에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디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미국 땅에 와 제가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육적으로 힘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뚫린 게 하늘밖에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이 하늘을 향하여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성교사역을 했거든요 늘 지진와 흔들리죠 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자연재앙 속에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저의 사택이 이번에 3월 12일 날 쓰나미 오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치바라고 하는 정유공장 폭발했던 그 사택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쌀 없어요 하나님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하나님 렌트비 내야 돼요 하나님 뭐 없어요 뭐 없어요 매일 구하는 거였어요 그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짜 말 그대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필요한 거 구하는 거를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집에 없는 게 없었어요 냉장고도 있고요 다 있었어요 근데 냉장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냉장고는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있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는 냉장고 들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하나님 고기 좀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일본 성도가 우리 귀인도 아닌 일본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네 집 장보다가 똑같이 사갖고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그걸 똑같이 사들고 사들고 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한대로 하나님을 채워주셨어요 출애급의 여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으면서 하늘의 만날을 맛보았던 그 체험을 저는 일본 성교를 하면서 마술을 보았어요 제 눈에는 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게 겁이 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열정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겁이 나요 겁이 나요 그 멋진 미국 교회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해줬어요 그 멋진 예배당에서 달랑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일본에서 제가 성교할 때는요 1년 365일이 주일이었어요 일 나가는 사람들이 월요일날 시면 월요일날이 그분이 주일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 집에 가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성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붙들고 시간을 빼앗아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존재해요 오늘 헌신예배라고 해서 목사님이 갑자기 참하시다가 목사님 오늘 와서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헌신예배래요 모여있는 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처음 보니까 다 사역자시고 그걸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결론적인 부분에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복음의 일꾼 오늘 우리 낮에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앞세여 자신을 위장시키지 말아라 복음을 앞세여 당신 속에 있는 그 탐욕스러운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치지 말아라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저의 가정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그 가정을 통하여 오늘 바울의 마음을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오직 있으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성도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잘하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그래도 부족해 갖고 혹이 많이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것 때문에 몸버림을 치면서 사도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사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죄인 중에서도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라고 표현하면서도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배님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뭐 하나님이 나이 순본대로 간다면 제가 제일 늦게 갈 것 같아요 네 나이 순본대로 간다면 근데 제가 목해 30년째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매일 우리 집사람이랑 매일 밤 작전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번 해보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었는데 이제 조금 아는 것 같더니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니까 지가 잘났다고 설치더니 이제 하나님 이만한 나이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네요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서도 혹시만이 하나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걱정과 염려를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세를 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고 지금도 누리고 있으며 이 복음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여러분이 안다면 오늘 바울이 고백한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이 고백을 이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거 은혜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순중하며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되어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의 나팔수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일찍이 주의 종을 20대 선택을 하셔서 지금 아버지 50대와 3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주의 종과 함께 하셨고 주의 종과정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일꾼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있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지고 너가 지고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이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과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끝이 그 끝이 그 끝이 그 끝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그리스도만 세상을 살게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낮추고 낮추고 또 낮춰서 혹시 낮춘 그 자리에서도 내 낮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주의 종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끝인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함께함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